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치부 조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만나고 나서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일단 어제 만남이 어떻게 성사됐는지부터 좀 정리해볼까요 네 만남이 좀 어떻게 성사됐는지 정리해보면 먼저 연락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당 중진들의 지속적인 제안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2시간 반 동안의 식사가 끝나고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의 제안 그리고 자신의 조건을 공개했는데 이후 홍 의원이 특정 지역의 전략 공천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현재 커진 상황입니다 대석자 없이 딱 이 두 사람만 만나서 대화를 했다는데 그래도 조 기자가 좀 아내 분위기를 취재를 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사람만의 대화인데 취재를 좀 여러 종합을 좀 해보면 두 사람 간의 만찬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윤 후보가 홍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홍 의원은 두 가지 조건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처가 문제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 그리고 국정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서울 종로와 또 대구 중남구 전략 공천 이야기였습니다 윤 후보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는 취지의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홍 의원이 공천 이야기를 꺼내도 윤 후보는 즉답을 안 했다는 건데 이게 그럼 밤 사이에 어떻게 다 공개가 된 겁니까? 이유 상황을 좀 봐야겠죠 만찬 이후 홍 의원이 자신의 청년 사이트에 올린 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홍 의원이 제안했다는 공천 관련 이야기는 빠져 있습니다 홍 의원의 공천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부 의원들이 이 내용을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서 일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답을 좀 주시죠 홍 의원의 이 공천권 요구는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어떻습니까? 공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정인을 단수 공천하라고 요구하는 거 좋아 보일 리는 없습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왔던 윤 후보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제안이고요 또 선을 넘은 요구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홍 의원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민감한 공천 얘기를 꺼냈을까요?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이 내건 조건 중에서 다시 좀 기억을 되짚어보면 첫 번째가 국정 운영 능력을 보이라는 것이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 보면 이 말의 뜻인 즉슨 주변의 검사 출신들이 너무 많다는 우려를 좀 부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요구한 전략 공천 대상자 두 명 모두 선거 때 홍 의원을 도운 사람들이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 사람 쓰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윤 후보는 이 홍 의원이 제안한 공천을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는 건가요? 공천은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이슈거든요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천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요구는요 처가 문제의 엄단의 메시지를 내라 이건 좀 받을 것 같습니까? 이 문제도 좀 비슷한데요 윤 후보가 사실 여러 차례 가족 일들에 대해서 똑같은 잣대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겠다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던지기도 했고 실제 이런 이야기들 계속 강조해왔다는 게 윤 후보 측 설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특별한 메시지를 낸다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홍 의원 요구를 이제 다 안 받겠다는 건데 그럼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같이 못 가는 겁니까? 물론 앞으로 정치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이 홍 의원의 두 가지 조건 그리고 공천 제안을 윤 후보가 받을 가능성 현재로 적어 보입니다 게다가 홍 의원이 종로 전략 공천하라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윤 후보가 오늘 만났고 이 자리에서 최 전 원장이 종로에 관심 없다라고 하면서 홍 의원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홍 의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영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